한 배달기사가 회장님 댁에 초밥 40만원어치를 배달하고 상품권 10만원을 받아 화제가 됐었는데요. 해당 이슈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배달기사 A씨는 16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평창동에 배달을 갔다가 한 할머니에게 따뜻한 선물을 받게 됐다고 말했는데요. A씨는 10일에 초밥 1인 세트를 배달 갔는데 한 할머니가 나오시더라며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휴에도 일하느냐고 물으셨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 일을 쉴 수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그러자 할머니께서 잠깐 기다리라며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주시더라며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한다며 아이한테 맛있는 거 사주라고 손에 쥐어주셨다고 전했는데요. A씨는 이 사연을 배달기사들 등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 올렸습니다.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멋지시다,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, 서민의 애환을 공감하는 부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A씨의 사연은 한 누리꾼에 의해 도용돼 타 커뮤니티에 평창동 회장님 댁 초밥 40만원어치 배달하고 받은 팁이라는 제목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습니다.